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경남FC에서 아산으로 이적하게 된 공격수 유가현입니다. 저번 시즌에 여름에 경남에 합류해서 아산과 경기도 해보고 했을 때 아산이 하는 축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올 시즌, 다음 시즌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됐고, 또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되어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장점은 앞에서 많이 싸워주고 버텨주고 공을 지켜주고 또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산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로서 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싶고요. 개인적으로는 두 자릿수 골을 넣는 게 이번 시즌 목표고 팬분들께 또 좋은 경기력으로 운동장에서 만나뵐 수 있게 통계훈련 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